안녕하세요, 온화입니다. 오늘은 짱퉁어 회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막장이랑 초고추장 있고요. 오늘 마실 음료는 막걸리입니다. 짱! 가운데 있는 건 짱퉁어 애예요. 예어로는 그냥인치지니깐 배가 양념에 맛있네요. 저럴수가 또 다른 마실에서 맛있네요. 여러분은 낯선입니다. 맛있어 때문에 암컷을 받는듯한 맛. 그는 리액션에 샀어요. 그게 너무 깊은데요. 요? 콜라 머리 매운 칼칼 매운 마늘 매운 마늘 매운 마늘 달콤하니 매운 소스 매운 마늘 너무 맛있어 새콤달콤 초콜릿 아삭한 맛 매콤하고 맛있네요 정말 고소하고 있어요 아주 매콤해요 정말 고소해요 너무 고소하고 정말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정말 고소해요 너무 맛있어요 저는 마요네즈가 너무 좋아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고소해요 마요네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고춧가루 나는 고춧가루 당면이 너무 맛있어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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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네즈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엄청 잘어울려요 엄청 잘어울려요 칼칼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정말 잘어울려요 너무 맛있어요 네에에이 쫄깃하고 맛있어요 진짜 맛있당 그 pros에 그냥 매운 마이파 너무 맛있당 제일 맛있어요 아삭아삭 정말 쫄깃쫄깃쫄깃 깜짝깃 와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